디어블루 어딨냐? 자 이거 안먹히죠? 자 얘는 파이어볼 갖다가 잡아줄게요 쟤네네 파이어볼 통하죠? 아이씨 좋게 자 이러면은 빨리 부축해 가디언트 너무 약하다 진왕 아니 남나 그래서 방역 다시 파이어 볼트 레벨 10인데도 약해요 파이어 볼트 레벨 10인데도 약합니다 파이어 볼트 레벨 10인데도 약합니다 파이어 볼트 레벨 10인세대 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을 가는 거 어떠냐고요? 마을이요? 안 가도 돼요 지금. 저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오이 오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겨? 어디로 가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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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전부 나와nościlie 000 우 meditating 네, 위에 길 있어요, 위에 길. 자 이럴때는 여기다가 스포타 열어주고 일단 해봅시다 엠약을 다 썼기 때문에 도망가야되요 엠약좀 사오자 어 이거 마나씨에도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자 이럴 때 좀 기다려주세요 자 이럴 때 좀 기다려주세요 뭐 하여서 뭐 하여서 내가 그리니? 어 뭐 하여서 뭐 하여서 뭐 하여서 뭐 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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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의 재능이 있다고요? 언어의 재능이 있다고요? 이 정도 사면 되겠죠? 오! 파이어볼 또 나왔어! 체인 라이트닝도 나왔는데? 딱 필요한 것들만 나왔네 지금? 돈 좀 가져올게요 체인 라이트닝 나왔다 체인 라이트닝 나왔다 빠르게 왔어? 오! 이거 필요 없죠? 자 스피드를 빠르게 업시켜서 자 체인 라이트닝 이게 왜 얍사이플레이야 마을에서 이속 좀 빠르게 한거가지고 그게 얍사이플레이야? 너무하네 자신들한테나 이렇게 잣대를 엄하게 세워보시죠 남한테 엄한 잣대를 들이재지 마시고 가자 자 혼내주러 갑시다 이제 아 자 세이브하고 세이브하고 혼내주러 갑시다 그니까 뇌로남불 뇌로남불이야 이거 완전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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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악 으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주변에 있는 적들을 싹 다 처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저 치사한 자식. 자 일단 하나 열었죠. 한 군데 열었고. 네 쳤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not enough m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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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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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draw. kbowl 좀 올려주세요. 솔직히 가디언만 있으면은 오래 끌기는 해도 깰 수. иссords x3 디아블로를 잡기 전에 항상 네 어 중요한 거 주변에 있는 적들을 다 죽여놔야 되죠 주변에 있는 적들을 다 죽여놔야 돼 디아블로가 어디 나오더라 여기 나오나? 여기서 나오나? Harvey, 여기 혼나? 헤! 공격! 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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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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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리 다 없애게 기다려야겠죠? 파이어볼트도 레벨업 많이 시켜줘가지고 세업보다 세졌어. 바깥보고 많이 세졌어. 저장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디오 브란도 삼아. 저장하겠습니다. 전설이 수상됩니다. 전설이 수상됩니다. 전설이 필요합니다. 소설이 수상됩니다. 전설이 부족한 연계를 이용해서 여러분 이제 디아블로 나오기 직전이에요 네 이제 요거 레버만 당기면은 이거 레버만 당기면은 이제 어 그거야 디아블로 디아블로 하고 이제 결전이에요 이거 아마 확장팩이 있을껄? 모르겠다 확고 이거는 저 일반로 안죽을거니까 숙정하지마 에잇! 아니 죽어서 죽어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거는 그 죽은 순간에만 재밌지 그 이후부터는 달라 내 말이 뭔뜻인지 알아듣겠어? 내 말이 뭔뜻인지 알아듣겠어? 에잇! 아니 민심이 죽는걸 원하지 않아 아까 말이 죽었거든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있는 슈즈 지금 3개씩 쓰고 있어요. 2개 다 쓰고 이거 3개도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그 정도로 풍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도 안 멈춰요. 그렇죠. 그래서 체념했습니다. 자 파이런 이길 수 있을지. 이 길을 버리고 아홉 자학력 사십니다. 이 길을 버리고 아홉 자학력 사십니다. 가자. 아아 그니까 현실이라면 당연히 훔쳐가겠죠 기업 낳으려면 근력운동을 해야되는 뭐 말도안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근력운동이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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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이 근육이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지 아아 내 동생이 운동하는데 비염이 심해야되잖아요 이거 봐봐 그리고 케바케야 되니까 그거도 나눠야 돼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비염이 좀 덜해져요? 자 한번 붙어볼까? 여기다가 잘트 떨궈 놓고 으음 아아 아아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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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띄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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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와라 디아블로 떨렸다 띄웨어 아 저거있지 생각해보니까 저게 아포칼립스구나 아포칼립스 깜빡하고 있었다 마나실드 걸어놓고 갈게 마나실드 걸어놓고 가자 아포칼립스 깜빡하고 있었다 띄웨어 야 디아블로2의 디아블로로 생각하면 안돼 롤라스에요 띄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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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언 띄웨어 쾌웨어 띄웨어 테스트 세 번 맞으니까 죽는데? 흐흑 지금 마나 실드가 없어요 그게 마법이 없네 마라시드 뭐야 마라시드 안 켜졌네 마라시드 마라시드를 역시 구하고 와야겠네 마라시드 마법을 구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마라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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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득 마라시드 마라시드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하실도 없으면 못 잡을 것 같은데. 잡을 수 있어요? 마하실도 없으면 못 잡을 것 같은데. 엔진 봅시다. 디아블로한테서 지금 보석 떼는 거죠? 너무 어두워가지고 잘 안보여. 전사나 궁수는 쉬워 생각보다. 전사나 궁수는 맞딜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쉬워. 전사랑 궁수는 맞딜으로 잡을 수 없어. 제가 레오리아트... 레오리 왕 동생인가? 제가 레오리 왕이요? 전사나 궁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전사나 궁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전사나 궁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전사나 궁수는 없음. 전사나 궁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전사나 궁수는 없음. 전사나 궁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데코드 케인인가. 지금 여기 있네. We pray that you have become strong enough to contain the daemon and keep him at bay. Although you have been fortified by your quest, you can still feel him clawing his way up from the dark recesses of your soul. Fighting to retain control, your thoughts turn toward the ancient Mystic Lands of the Far East. Perhaps there. Beyond the desolate wastes of Aranak. You will find an answer Or perhaps salvation 디아블로 안 죽었으니까 또 잡아라 이런 얘기겠죠 뭐 그죠? 네 제가 아드리아랑 훔쩍해서 레아를 낳는다고요? 아 진짜요? 정정하시네 이용 아 여러분들 다 깼습니다 제가 예전에 플레이했던 캐릭들이죠 여러분들 다 깼습니다 디아블로 1 현황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죽었네 너무 많이 죽었네 운동하러 나갈까요 이제? 운동하러 나가요? 운동하는게 귀찮은데 컷 봄 tá 개뿍 모습도